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빨리 저거 뗐으면 좋겠다 그냥 외모 퍽퍽해님 감사합니다 자 자 이제부터 잘하면 되겠다 저거 렌치로 일단 만들어야 된 어 레드스톤 이거 그냥 통째로 넣어도 될라나 안되구나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어떻게 해 이거 이렇게 하는구나 아 승원님께서 다시께서 물로 통캠핑클럽 가입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떼야 되는데 렌치 봐봐요 추석 가루 하나 구리 가루 3개 구리 가루 하나만 더 하면 된다 됐다 이렇게 하면은 뭐? 그 된다메 뭐야 소쫄리에 다섯개 선물 감사합니다 추석이랑 구리 가루 3개라며 구우라고? 같이 어떻게 구워? 아 저 아아 문완지 이에암 음? 1번에 주석 2,3번에 구리? 아 내가 지금 뭐하냐 지금 가루 말고 아예 그걸로 해야된다고? 압축기 같은.. 압축기임? 압축기인가? 압축기 한번 만들어봐 아 이거 뭐야 가루로 만든거 맞아요? 5번 주석 오 64개 나이스 근데 학금 말 맞나? 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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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들고 있었는데? 청동 가루를 구우라는데? 여있네 주석 가루랑 구리 가루 3개 음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넣는거였어 오 똥같애 황금똥 아니요 지금 그거 만들게 그 뭐지? 그 렌치 렌치 가지고 저 밖에 있는거 떼오게요 철가루 틴좋님 감사합니다 아 바뀌는게 시끄러워서가 아니라 바뀌는걸 떼오려고 집안에서 해도 안시끄러운거 같아가지고 철개를 또 구워야되는데? 근데 귀찮아서 맞아요 어떻게 알았지 귀찮아서 맞는데 주석가루랑 고리가루 고리가루 1,2,3,4 4개만 있으면 되려나? 초콜릿 선물 감사합니다 6개 1,2,3,4 1,2,3,4 쥐 이걸 구우면은 그게 되잖아 고리가루 하나 둘 셋 하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꾸면 됐어 초콜릿 안 모은지 그니까 좀 오래된거 같다 얼렌치 만들어서 뜯어오면 되는데 그건 편할텐데 철하로는 괜히 만들어가지고 이거 철하로는 괜히 만들어가지고 나도 꽉 찼어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아 맞아 모바일 스티커랑 별풍선이랑 초콜릿 그런거 같은거 선물하면은 모바일 채팅창 위에 뜨대 좀 괜찮더라 흐흫 됐어 총동으로 렌치를 됐다 떼올게요 무섭다 무섭다 오 소리좀 좋았어 소리좀 좋은거 같던데 금방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 음 음 구리가루 또 넣어 구리가루로 또 만들까 잠깐만 지금 내가 뭐만하고 있지 보여 저긴 철 구리 구리는 많으니까 철을 더해야될거 같은데 추천인데 칭찬해달라고? 철했어 흐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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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러면 다음에 또 어 해줄거야 응 응 철을 왜 갈냐면은 철 갈면은 가루가 되잖아요 이게 가루를 구우면은 돼요 그니까 더 많아져요 원래의 양보다 철강석을 갈아야 철강석을 갈아 철강석 없는데? 아 강석일 때에요? 왜 그걸 이제 말해줘요? 그럼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네 이거일 때만? 굴이 굴 거 되게 많다 이거를 또 굽시다 혼자서 하는 거예요 연철도 있고 이거 철개를 또 구워야 되네 이걸 이렇게 해서 굴이 가루 총동 굴이 이거 연철 주석 철가루 한꺼번에 꺼내서 내가 한 번 뭐 있는지 보자 여기서 이런 것도 다 만들어야 되네 이런 건 다 뭐지 아직 많이 안 알아봐가지고 제가 이런 건 다 다음 시간부터 할 것 같아요 초자주석 케이블 쩐다 내용전지 내가 한 번 양털이 필요하구나 다음엔 집도 만들어야 되고 이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분사기 분사기랑 이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언패기 언패기 만들어야 되고 최강 레이저 이 빨간 색깔 이건 뭐고 이거 크리스탈 뭐 신기한데 이게 뭐지 한 번 보자 최강 레이저 이거 다이아의 이거 이게 만들까요 이 최강 레이저가 레이저 맞죠 야해봐 만들어봐 만들어봐 만들어봐야겠어 이브라타님 감사합니다 다이 다이 몇 개 필요하더라 만들려면 최강 레이저 잠시만요 최강 레이저 어디지 두 개 이거 산업용 다이아몬드로 만들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고 레스터 하나랑 고급회로? 고급회로는 또 어떻게 만든 거야 발강 발강 지옥을 가야됩니까 아 지옥 가야되네 지옥이랑 이건 학급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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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주께 넣는 거 아니야 앞주께 학금을 넣는 건데 학금은 연철 연철 청동 청동 주석 청동 청동 인나나 청동은 모잘라인데 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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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가루 주석 주석 가루 다 하면 안 되겠는데 보니까 청동 필요할 것 같아 중간중간에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청동 가루를 조심하니까 그만하고 이걸 꺼 그리고 이거 두 개는 놔둬야 될 것 같아 나중엔 청동 만들라면 무지개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연 연천주 연천주 아이유 삭제됐어 연천주 필요합니다 연천주니까 오 재밌겠다 금판 학금이 몇 개 필요하지 하나 둘 셋 네 네 개 네 개 만들어야 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연천주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연철 청 이렇게? 어 아 이렇게 하는 거 아 이거 한 줄씩 다 채우는 거였어 하나 둘 셋 세 개씩 더야 돼 여섯 개 주워 초코 애기 노노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총동 더 필요하구나 이렇게 해서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반대로 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구우면 됐당 하나 둘 셋 하나 둘 아 아 저 압축기가 압축기 혼자 없는 건가 지금 압축기는 나중에 지금 레이저 딱 하는 거 하고 덥당 문 닫으니까 더워 또 근데 또 선풍기 켜니까 춥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혼자 하는 거예요 두 개씩 나와 이렇게 됐다 학교판 이거를 압축기 압축키를 만들면 되는디 아예 이쁘다 이거 전력 크리스탈 압축키 돌 기계 블럭 기계 블럭이 필요해 철이 없는 철이 있나? 철 있다 샌넷 기계 블럭은 이걸로 만드는 게 아니었어 연철로 만드는 거죠 엘리 345678 엘리 345678 이거랑 전자회로를 또 만들어야 돼 그러면 연철 하나랑 레스톤 케이블 선 연철 하나랑 레스톤 그리고 케이블 선 이렇게 하면은 전자회로 그리고 전자회로를 여기 놓고 그 다음에 기계 블럭을 가운데 그 다음에 돌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맞는데 전자회로 맞는데 전자회로 맞는데 아니에요? 구운돌이라고? 구운돌이구나 왜 난 저기 됐어 지금 보니까 전혀 크리스탈 밑에 지금 게이지가 있는 거 보니까 이 안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닌가? 이건 밑에 뭐 채우는 거 같은데 내가 보기엔 구운돌 보니까 이거 뭐 뭐지? 널 필요 없어요? 안 해도 돼요? 됐어 이거만 하면 돼 레이저 만들고 그때 충전 가능이라고? 으흠 보시는 분들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 돌이다 됐어 전자회로 기계 블럭 구운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압축기 오 이건 또 건전지 마니까 건전지 쓸게요 이거 충전지 어차피 이거 쓰지도 않는 거 이거 이렇게 암 학금을 넣으면 유튜브에 올라갈 예정이에요 MF MF 이거 뭐야 일단 지금 제가 레이저를 안 본 상태에서 지금 만드는 거니까 하나씩 하나씩 하는 게 좋을 거 같은데 네 진짜 할 거 많구나 쩐다 레이저 레이저 하면은 광석이 다 캐지나 고급회로 근데 고급회로 하려면은 지옥 가야 되는데 레이저 레이저는 다음 시간에 보여줄 거 같아요 이게 지옥도 가야되고 그러니까 선원모드가 진짜 재료가 많이 들고 제일 오래가는 컨텐츠 중 하나일 거예요 그거는 맞는 거 같아요 진짜 머리도 개 써야되고 일단 저처럼 천재 아닌 이상 선원모드는 솔직히 좀 공부를 하시고 하셔야 될 거 같아요 흠흠흠 흠흠 흠 흠 흠 좋음 흠흠흐흠 흠흠흠흠흠흠 흐흠흠흠흠игр 왜이래 반발이 심하지 왜그래요 왜그래 이해를 못하겠네 이해리님 천께로 다시 열혈팬을 가져가셨네요 이해리님 열혈팬 열혈팬 다시 가져가셨어요 이해리님 무슨 노래 불러드리지 난 이제 지쳤어요 땡뻘 땡뻘 혼자 인게 무서워요 땡뻘 땡뻘 혼자서는 이 맘이 너무너무 미워요 난 이제 지쳤어요 땡뻘 땡뻘 두 달이나 지쳤어요 땡뻘 땡뻘 혼자서는 이 맘이 너무너무 길어요 감사합니다 어 뭐지? 아 감사합니다 열혈팬 20등 자리가 되게 지금 치열하네요 저희 치열하네 아 나 지옥도 가고 싶은디 어떡하지 지옥도 오늘 다 가버릴까? 오늘? 어? 가버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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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할게요 보고싶지? 보고싶어요? 솔직히 보고싶지? 보고싶다면 추천 한번씩만 해주시면 고맙게 했습니다 추천 한번씩만 야 근데 추천 많이 받았다 샤샤 우와 어? 추천 속도 보소? 이거 추천 이거 안 누르고 뭐했대 이거? 좀 밝은 노래 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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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w 만세 오 뭐 와 와아 왜 계속 늘어 어떡해? 멈출 수 없어 추천 누르는 거 뒷차선 누르졌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됐다 롱니 한개 선물 고마워요 그러면 이걸 놔두고 녹화 한 번 끊고 가실게요 저희도 지역을 가서 지금 레이저 만들려면 레이저 어디 갔지 레이저가? 발광석 필요하던데 여기다 지금 고급 헤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발광석 가루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지옥을 가야되기 때문에 일단 햇불이랑 철개는 나중에 필요하겠지? 철개는 필요 없지 않을까? 이제 철하루도 있는데 그냥 여기다 녹이고 가야겠어 근데 경험치 안주는게 좀 짜증난다 구리 가루 구리 가루 이거 나중에 총동할 수도 있으니까 놔두고 놔두고 이거를 놔두고 렌치 놔두고 고무 유출기 전자회로 빵 들고 가고 석탄 오 렉 됐다 지금 제가 땅굴로 가서 흙겨서 이렇게 해야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고 석탄이 더 필요하겠네 저는 저는 진짜 어두운거 싫어해가지고 됐다 아까전에 흑여서를 봤나? 내가? 내가 그거 둘러가야되겠나? 물양동이? 혹시 모르니까 물양동이 만들어서 가야겠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스티커 선물 감사합니다 무서워요 지금 내 양동이 안 만들어 온거야 설마 에이야 개무서워 아까전에 죽었어서 무서워 됐다 하나 둘 셋 땅 됐 땅 됐어 물 빨리 풀 푸고 됐어 내려가면 된다 집이 원래 잘 지었는데 집이 아까 폭팔된거에요 크리퍼 땜에 그래가지고 슬프 슬프 흠흠흠 밝은 노래를 들으면서 게잉 옛날 게임음악같은 노래라는데 함 들어볼까요? 도박할때 틀어야되는 노래같애 이게 뭐야 이게 아 이이니님 백개선물 아 감사합니다 인중냄새 감사합니다 제 미간냄새 맡으세요 어디서 왔죠 제가? 어? 저 어디서 왔어요? 이쪽 이쪽? 1번 2번 잠시만 1번 2번 뭐야 아니 어디서 왔죠? 아니 어디서 왔죠? 2번? 아 여기구나 여긴가요? 아니 나 어디서 왔... 여기구나 아니 리액션하다가 까먹었어 와이오쪽언니 10개 스티커 선물 감사합니다 조금만 감히 용암 넣을거에요 좀 많이 가야될거야 야 여깄다 나이스응 하나는 어떻게 하는거에요? 그냥 마크..마크로 하는데? 님이 원하는 대답은 이게 아닐거지만 네 해줄 수 있는 답이 이거밖에 없네요 석탄이다 잠시만요 석탄 캐시고 가실게요 아 레벨 다 날라갔어 인찬타하면 딱 좋아하네 헷불 절약 안해도 돼요 저는 헷불 절약을 안해요 원래 헉 헉 헉 혹시 어 여기 철이 나나있어? 어 여기 철이 나나있어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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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